이번에는 유니버스 시간인데 최수경 씨의 짝꿍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건 김철원 씨네요. 네, 맞습니다. 알찬 교육정보와 함께 지역대학의 미래로 달려가는 달려라 유니버스. 오늘은요, 국립 안동대학교에 이어서 경운대학교에 달려갑니다. 오늘 행선지는요, 우수한 학생들이 쉬웅 하고 꿈을 띄우는 우수행위입니다. 김 기사와 최안내한 경우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달려라 유니버스 출발. 기사님, 오늘은 학교도 바뀌었고 차도 또 바뀌었네요. 저희만 안 바뀌었어요. 좋네요. 네, 좋은 거죠. 새로운 시대가 또 왔으니까, 또 새로운 환경도 왔으니까 준비를 좀 했죠. 오늘 저희가 온 학교가 또 항공 관련 학과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시대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우수수,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 눈앞에서 오늘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수수 떨어져서 저희가 오늘 우수행인가요? 정답. 정답. 우수행.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네, 왜 그런지 조금 뒤에 공개됩니다. 자,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요. 아, 잠깐만요. 기사님. 저 비행기 아니에요? 어? 진짜 비행기가 있네? 아, 진짜 비행기가 있네요? 오셨어요? 공항에 온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저는 무슨 뉴스에 한 장만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러네. 저기 학생이 나오고 있는데 맞죠? 타세요. 어떤 학교 학생일까요? 합승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네요? 수업을 여기서 하다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무슨 과길래 여기서 수업을 들어요? 저희 항공 소프트웨어 과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주로 비행기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텐데 보통 드론 제어나 비행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VR 기술도 배우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까지 요새 사회 전반에 필요한 거의 웬만한 모든 기술을 다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 아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추락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에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진짜 꼭 필요하네. 진짜 꼭 필요하네요. 우리과만의 장점이 있습니까? 저희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우수한 교육 환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습실에 가시면 드론이나 VR 기기들을 정말 쉽게 1인 1개씩 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저희 3층 로비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가시면 기술 좋은 회의실이랑 3D 프린터 그리고 개인 학습 공간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입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왔더니 이렇게 혜택이 넘쳐나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들어와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네. 학교에서 창업 도움을 받아서 인공지능이랑 모바일 앱 중심 학생 기업으로 하나 창업해보려고 합니다. 와, 앞으로도 이 꿈을 멋지게 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구석구석도 둘러봐야죠. 여기 온 김에 저희도 건물 한번 둘러봅시다. 아, 근데 어디부터 둘러봐야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일단은 인생은 직진. 직진. 가봐야죠. 아유, 건물이 처음... 아유, 자...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어쩐지 그냥 쭉 가고 싶더라. 다음 사진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관련 학생들과 기념 사진을 찍을 수요. 오, 이게 엔진 같은데? 아니, 이건 탁구대 아니에요. 우스웨인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 이 꼴... 나 이 꼴이 지금 올라... 맞죠? 맞아요. 탁구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맞다. 여기 맞죠? 이 사진에 있는 배경. 네, 여기가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니었어요.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아니, 근데 사진에는 지금 이게 없는데? 그러네. 다른데,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졸업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항공기를 음성인식으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인식으로 이제 조명을 켜달라고 했을 때 이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서 조명이 켜지게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학과길래 이런 장비들을... 저희는 이제 항공 쪽으로 이제 전자, 이런 시스템 제어나 통신 같은 것을 주로 배우고 있는 항공전자공학과입니다. 이래셨죠? 항공전자공학과. 그럼요.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다른 것보다는 실습이 많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과 이거 진짜 최고다. 저희 학과 건물이 일단 세월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설비가 신식이 많다 이런 것과 또 모를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제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에 딱히 어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배들도 있다. 맞아요. 멋진 훈남 선배들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대요. 항공전자공학과 화이팅! 제가 인증 찬스를 찍어봤어요. 여기는 또 어딜까요? 왔다. 익숙해요. 이야... 맞네요, 이거. 아니, 생각보다 훨씬 더 크네. 이거 맞죠? 여기 보던 것보다 진짜 훨씬 큰데요? 야, 이거 칼을 볼라고 진짜 품질 못하는 건데? 이거 한번 서볼게요. 한번 서봐. 엄청 크죠? 아, 이거 그대로 그냥 사진하고 찍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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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북 진짜 멋있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느낌은 약간 엔진 오일 가는 느낌, 자동차 알았으면? 네, 맞아요. 엔진 오일 가는. 정확하게. 맞아요? 네. 맞췄네? 네, 맞췄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일단 맞췄으니까. 항공 엔진 학과, 그러면? 저희 항공 엔진 학과가 아니고 항공기계공학과. 네, 항공기계공학과를 소개합니다. 항공기계공학과는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을 다룬다면 항공기계공학과는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정비사가 사실 이 과정이란 게 좀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저에게는. 네. 다른 학교에도 많아요? 다른 학교에도 많지 않고 일단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게 저희 항공기계공학과의 항공기술교육원에서 이제 만약에 이것을 수료하게 된다면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작업형을 면제시켜줘서 이제 자격증을 더 따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민간항공사에 대한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비행기 타다 보면은 우리 항공정비사분들을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또 미리 만난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하나, 둘, 셋. 치즈. 경력.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 와. 떴다 떴다 들어. 괜찮아요. 꼬도 커요. 경운대 떴다. 아니, 드넓은 초원이에요. 말 대신에 드론이 떠있네요. 그러니까요. 4차 산업 시대에 빠질 수 없는 드론입니다. 드론이 비상한 걸 보니까 곰필인 줄 알았어요. 오하이어를 딱딱 맞춰서 날던데요. 큰 절도 좀 하고 예의도 좀 바르던데요. 원래 이렇게 날아요? 드론과 컴퓨터가 먼저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입력하고 이 업로드한 걸 드론한테 줘가지고 드론들이 이제 5와 10을 맞추면서 서로 같이 나눈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드론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드론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 무인 선박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 이름이 뭐예요? 과 이름은 이제 무인기 공학과입니다. 무인기 공학과를 소개합니다. 이제 드론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드론뿐 아니라 다른 곳, 다른 분야들도 만지고 조종이 아닌 하드웨어 이렇게 설계 같은 것도 하고 프로그래밍 같은 소프트웨어도 하고 다양한 걸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다른 현장 실습장 같은 데도 많아요? 무인 비행기 요구는 얼마 가지고 있는 학교는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의 시설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곳을 좀 소개해 주시다면. 이곳은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내풍성을 테스트하는 실험 장소입니다. 실제로 윈드 터빈에서 바람을 드론에게 쏘아서 얼마나 바람을 잘 버티느냐 실험을 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물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회전풍을 자연풍으로 바꿔주는 필터까지 장착된 풍동 장치가 있어서 더 뛰어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학생비만 쓰기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실제로 다양한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방문을 해주셔서 드론을 직접 띄우고 내풍성 테스트를 하신 뒤에 복귀하시기도 합니다. 요즘 사실 드론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 어떻게 전망을 하실지 궁금해요. 지금은 산업용 드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용 드론이라고 하면 드론에 실제로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띈 임무 장치를 탑재해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그런 드론의 연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 외관을 점검하거나 교량 같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물을 점검하는 산업용 드론을 개발해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체하고 싶은 그런 드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생기면 취업의 문이 활짝 더 열리고 우리 학생들의 꿈도 더 높이 비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신공항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학생들 보니까 정말 우수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참 창창해 보입니다. 그 창창한 학생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 항공 산업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저희 그 기대감을 안고 다음 행선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달려라 유닛 버스! 항공 산업 기술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도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더라고요. 특히 유일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프라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운대학교 머지 않은 곳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제일 가깝다고 그러죠? 네. 사실 경운대학교가 영남권 유일의 항공 특성화 대학이니만큼 통합 신공항 들어서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그 자쿠이!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갑자기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한번 써봤어요. 깜짝 놀랐네요. 사실 항공이라는 단어는요. 경운대학교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면에서 보셨죠. 우리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이 대학 정원의 절반을 쳐올 만큼 비중도 높고요. 보신 대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우수수수 배출될 곳이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래요. 경운대학교가 그야말로 항공기 분야의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주역으로 성장해 주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달래라 유니버스도 마지막 운행까지 안전 운행하기를 바랍니다.